앞에 있어요 이제 빼봐요 하드하다 너무 어그레시브해 너무 어그레시브해 스티키 제꺼에요 올라와봐요 들어오는거다 적바닥이에요 빼서 싸워야 돼요 적바닥이에요 적바닥이 날린거에요 적바닥이 날린거에요 피어스 뒤쪽에 침묵...저 빠져요 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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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엄 컬러 캐리엄 컬러 나 무적 나 무적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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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힐 힐 힐 스티키 아마좀 깔아줄게요 피어스 스티키좀 하나 깔아주세요 저 힐 들어야 돼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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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내린 자일 미리내린 빠져 미리내린 빠져!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피어스 잡았어요 앞에 카피 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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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고스님 나이스